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대국민 사과와 대외활동 자제 약속,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. 그런데 사과받길 원하는 국민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. 늦기도 했고 그 정도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입니다. 대외활동 자제는 이미 한 번 썼던 거라 새롭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. 부디 노형을 거두어 주십시오.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지금까지의 의혹들이 해소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. 차라리 시간과 질문 수의 제한이 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? 국민 앞에서 모든 질문에 소상히 답하는 것 말입니다.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?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 righteous 앵커 한마디 Snyk